변신살인마 한판 해볼게요 그럼 변신살인마를 한판 해보겠습니다 혼자만 재밌게 하지 말고 저희도 같이 봅시다 자 레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레디 해놓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오 시작했네 스탯은 은신이 제일 많이 찍긴 했는데 은신살인마 자체가 살인마 중에 제일 안 좋은 살인마였어요 스탠드들이 찌그라마나요 에에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저기 벌써 한명 뛰어가는거 보였어 나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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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가는거 봤어 숨는소리 들렸어 어 여기 아닌가 숨는소리가 났는데 여기 있구나 아잇 어쩜 왜이렇게빨라 쟤 아에요 쟤 너무빨라 저거! 저기있다 그렇지! 앨릎이리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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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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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라라라라 이리 올라라 와라 겁나 잘 도망가네 이리로 가겠지? 크... 아... 심리전... 심리전 지리구요 내가 널 잡고 말겠어 그라치야!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저리 가잇 아 이런식으로 또 잠깐만 걸 데가 없어 여깄다 여기다 걸어야지 미끼여 어쩔 수 없어 미끼여도 어쩔 수 없어 하나라도 지게이지 미끼를 물어보러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여 이리로 얼쩡얼쩡 하죠? 또 그래도 난 널 잡을 것이오 난 너만 잡을 것이오 딱 좋았는데 아까 좀만 좀만 늦게 휘둘렀어도 그렇지요 와 길막하는거 봐 길막 쩐다 길막까지 하네 요 한놈이라도 잡아야 돼 요 한놈이라도 진짜 팀워크 장난아닙니다 와 미치겠다 와 알짱거리는 거 봐 내가 더 긴장돼 안 돼 쟤 잡아야 돼 너 잡아야 돼 어 쟤 아닌데 아 쟤 맞구나 그렇지 이것이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 너는 가라 가 가 가 이놈들아 이 새끼들 가라고 이씨 이씨 다들 아 얄미워 하하하 나란히 막 나란히 붕대질 하는 거 봐 하하하하 요거랑 포기해야지 군무 스페이스 채널5 거기에 군무를 보는 느낌 아 가라 나가라 뭐하냐 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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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또 아 구멍 탈출 하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